세상에서 달리기가 제일 빠른 동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달리기가 제일 빠른 동물 답 14 어떤 동물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4위 우사인볼트 9.58초 인간을 대표하는거죠 13위 코끼린 9.2초 코끼리가 이렇게 빠르다고요?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엄청 빠르죠 코끼리 뛰는 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12위 낙타 9.0초 낙타도 의외인데 사막에서 느릿느릿 걷잖아 11위 하마 12위 기린 기린은 뛰는 거 많이 봤죠 엄청 빨라요 9위 곰 6.4초 크잖아요 되게 빠르다 그러니까요 8위 사자 6.2초 사자 빠른 줄은 알고 있었는데 얘도 굉장히 빠르네요 근데 사자가 8위라니 저는 좀 늦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7위 토끼 5.6초 토끼 빠르죠 6위 캥거루 5.5초 캥거루도 굉장히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5위 타조 5.2초 예전에 타조 뛰는 거 봤는데 웬만한 차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아 진짜 4위 그레이 하운드 5.1초 이게 무슨 동물이죠? 강아지 아니에요? 발이 길고 털 없는 네네네 3위 말 5.0초 크 말 빠르죠 멋있어 2위 톰슨가젤 4초 톰슨가젤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뭐죠? 이미지가 생각이 안 나죠 톰슨가젤이 뭐지? 동물의 왕국에서 자주 나오는데 통풍 잘 뛰는 애들이 있어요 뭐예요? 사슴과라고 해야죠 아 1위 치타 3.2초 역시나 치타가 제일 빠르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100m를 3초 만에 뛰지?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스포츠카 있잖아요 그거랑 치타랑 이렇게 대결이라고 하잖아요 속도에 비교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눈이 못 따라갈 정도더라고요 저는 이 중에 코끼리가 제일 신기했고 의외였어요 크긴 크지만 스피드가 굉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빠른 줄은 몰랐어요 당장 찾아볼 것 같아요 코끼리 달리는 영상 이런 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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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